야! 그만! 그만! 싸워도 사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셔! 아! 야! 넌 지금 온 거지? 뭐?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? 야! 이 호두! 너 이제 사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? 아! 카렐라! 카렐라 싸워서 갈냐? 인생 총 찼네! 선물 주세요! 아하! 넌 이제 선물 100% 못 받는다! 그 인생 울어라! 벌써 내일이 클수마스구먼! 이번에도 내가 애들을 잘 속일 수 있을까? 꿀뚝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아픈데... 잘할 수 있어요! 애들이 저렇게 산타를 믿는데 여보가 힘내야죠, 네? 네? 아빠, 엄마 여기서 무슨 이야기 주겠어요? 사타 할아버지를 위해 토래를 그만하죠! 아하! 깜짝 놀랬잖니! 아! 아무 얘기도 안 했어! 지금 쿠키를 어떻게 구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단다! 그런 웃음으로 야 근데 진짜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주심? 왜 이렇게 짠도리임? 에휴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다 알고 계셔서 그래 아니 그게 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울면 다 나쁜 아임 리아야 산타 할아버지도 바빠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생략해서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주시는 거야 어 그렇구나 전생에 천만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려면? 그럴 수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제 친구 댕순이가 그랬는데 누돌프가 없으면 그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래요 아씨 어? 어? 그그그그게 무슨 소리니 산타 할아버지도 걸어오실 때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굴도 안 들어오거나 누돌프 없으면 가짜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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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월급 얼마나 받으려나? 너 바보야? 산타 할아버지가 월급을 왜 받냐? 너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아? 산타 할아버지는 요정 같은 거야 무슨 요정이 그렇게 털이 많아 아휴 뭐 지적 바보야? 왜? 그래 나 바보가 보태준 거 있냐? 좀 맞잖아 야! 그만! 그만! 싸워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! 넌 지금 운거지? 넌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? 야 이 호두 하하하하 너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? 아 카렐라다? 카렐라다 어디가냐? 하하하하 인생 총찬네 하하하하 선물 주세요 하하하하 넌 이제 선물 100% 못 받는다! 하하하하 일생 울어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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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한테만 선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울어도 선물 받을 수 있어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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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침대 앞에 양말은 걸었어? 안 걸면 선물 안 주셔 어? 어? 맞다 하루 걸어야지 내가 소원을 빈 선물은 최신형 그래픽카드 RTX 4070TI가 꽂혀있는 컴퓨터니까 이 정도 양말 사이즈는 걸어줘야겠죠 하하하하 벌써 내일이 25일이구나 하하하 사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생각에 댄스가 갑자기 저절로 나오는군 이건 못 참지 잊히니 상세 고멘 마사이 고멘 마사이 고멘 마사이 네 flu 허억 오오오오오어어어엄 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나 울러버렸어 이러면 산타한테 선물 못 받는 거 아니야? 내 컴퓨터야 여보 나 어때? 산타 할아버지 같아? 좋아요 좋아 목소리도 내봐요 산타 할아버지 옹 좋아 좋아 자 여보 이거는 애들 선물이고 이거는 야생에서 잡은 사슴이야 사슴? 루돌프야? 애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? 루돌프 없으면 산타가 아니래잖아 애들 이때쯤은 다시 하겠지 새벽 2시니까 계단으로 몰래 올라가 볼게 어? 무슨 소리야? 굴뚝으로 가야지 어? 뭐해? 오빠 태훈이 나 솜에 못 박혀 생겼어 오빠가 다 아까 울었잖아 아 미야 그런데 나도 아까 물지방에 발가락을 찢는 바람에 울어 버렸어 어? 뭐라고? 그래서?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? 들어보시? 어? 뭔데 뭔데? 뭔데 뭔데? 귀 대박 대박 이 게全部 이상은acağız 에 many 사슴아 미안하다 애들을 속이려면 굴뚝으로 들어가야겠어 다져 으아... 으아아... 아파라... 이제 선물을 주러 가볼까? 으아! 으악! 으아! 으악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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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의 하이, 잔탈비. 너, 우리가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지? 알고 있지? 아, 알겠어, 알겠어. 그래서 선물을 안 주고 가려고 했겠네. 뭐죠, 뭐죠? 말을 해보세요. 아, 맞다. 테이프 때문에 말을 못 하시겠구나? 그, 그럴 일이 있나? 저 잔타 보따리에 너희들의 선물이 엄청 많다. 정말 우리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어. 응, 확인부터 해봐야겠어. 그런데, 야, 그 말이 선물 보따리에 선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진짜 산타 할배가 맞을까? 맞아, 맞아. 저기, 루졸프도 있잖아. 그래, 그래. 한번 선물 보따리에 열어보지. 어? 어? 내가 원했던 선물이 아닌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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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? 응. 역시. 너. 우리가 온 걸 알고 있었구나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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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ugs 너 알고 있었어? 영상하지 말자! 안들겠다 흠... 이 녀석 큰 코 다쳐야겠구만! 간지럭이 어? 너는 발가락까지로 뛰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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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다! 아... 수염이 떨어져 버렸네... 얘들아,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나였단다. 그게 무슨 소리지요?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건 없어. 내가 매년 산타 할아버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. 왜 안 통치 흡하게 망했어!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매! 산타 할아버지가 아파였더니 난 맨날 갖고 있었던 거였어. 울지 말라메! 미안하다.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. 구라쟁이 구라쟁이! 마리 크리스마스! 마리 크리스마스!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흐허허허허허 마리 크리스마스!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분들이